K-Wave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김희선입니다. 오늘 K-Wave의 식구들하고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. 무사히 잘 끝내서 너무 기운도 좋고요. 그리고 제가 이 번호 표지입니다.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. 참 좋은 시절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K-Wave 팬 여러분 사랑해요. K-Wave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. K-Wave 오늘 k-Waveках 안녕하세요. K-Wave channels K-Wave она 사랑해요. K-Wavea K-W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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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-Wave